국내 1위 해운사 HMM, 올해 들어서 100% 제가 한 걸 찾아봤어요. 첫 가격부터 올해 조금 내려가다가 올려갔다 했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에서 봤을 때 지금 10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100% 이상 올랐더라구요. 주가 그래프를 준비를 해드렸는데 잠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HMM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대상선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해 사명이 변경된 국내 1위 국적 해운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면서 국내 1위 해운사로 등극을 했고요. 한진해운으로 시작돼서 해운업계 위기가 오던 2016년에 워크와수로 현대그룹에서 분리가 돼서 지금은 대주주 산업은행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매출 구조가 조금은 특별합니다.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이런 기타 해운업체가 벌크선의 비중을 한 50에서 60% 정도 실은 것과 달리 HMM은 보시는 것 같이 컨테이너선 비중이 87%를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벌크선은 철강이나 석탄 이런 원자재 포장되지 않은 좀 큰 것들을 이동시키는 거고 컨테이너선은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에 이런 포장된 특정한 사이즈에 담아서 상품들을 담아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이 특징을 잠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가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작년 10월경부터 상승 조짐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저 지점이거든요. 상승 조짐을 보이더니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특히 외국인 매수가 좀 뒷받침이 됐어요. 그래서 1월 초 13,000원 손에서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 내림세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3만 원 또 찍으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28,000원 정도 좀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렇게 근데 주가가 상승을 최근에 보인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컨테이너사 특징을 좀 짚어드렸는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선사들이 운임을 하는 그런 물동량이 조금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공급을 줄였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미주 그리고 유럽 쪽 노선 운임이 지속이 된 겁니다. 물동량이 늘어났고 또 지속이 됐고. 그래서 빈 선박을 찾기가 어려워서 운임이 가능했던 HMM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해, 재작년에 세계 3대 해운동맹 중에 하나인 디얼라이언스라는 해운동맹에 가입을 했는데요. 해운주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동맹사 가입.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단 빈 배를 운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채워서 하는데 이게 동맹구, 그러니까 동맹 회원사들의 운임 그런 물동을 같이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동맹사 가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정혜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비용 구조라든지 아무래도 노선, 항로 같은 것들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익에는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요소가 결국 실적으로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또 1조 가까이 영업이 흑자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보이면서 더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보니까 공모전환 사체의 조기상환 한다는 이슈도 있었고 또 장기 계약도 이것 또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인데 또 최근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또 투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죠, 26일에 현대중공업이 만든 1만 6천 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컨테이너를 1만 6천 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크기가 부산야구장 1.5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수직으로 세우면 63빌딩이랑 에페탑보다 더 높은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박을 아무튼 넘겨받아서 올해 가온호 비롯해서 8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 받을 예정이고요. 지난해에도 이것보다 더 큰 2만 4천 TU급 선박 12척도 인수를 해서 운항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선박 인수까지 마무리를 하면 초대형 선 비중이 약 45%에 이르게 되는데 전 세계 선사 중에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H&M이 전체 컨테이너선 시장 내에서 점유율 3% 수준인데 현대 상선 시절에는 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넘어섰고 파산 이전에 한진해원과 유사한 수준의 점유율로 좀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대형 선을 투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H&M 입장에서는 운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최근에 한 7거래일 상승했었어요. 조금 오늘 빠진 느낌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에 있어서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해운즈가 오늘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쪽에서 상품 소비에 대한 강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 백신 도입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 완화라든지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는 조금 더 고려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봤는데 아시다시피 오늘장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 2월, 3월 올해 들어서 말씀해주셨듯이 100% 이상 오르는 주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하자 이런 의견까지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